신품계약을 오늘 샀는데 사자마자 몇 만원 손해더라고요. 아까는 어제보다 1000원인가 떨어졌는데 지금 더 떨어졌다. 지금 살걸 진짜. 순식간에 250원이 더 떨어지냐. 많이는 못 샀습니다. 오늘 네이버 쇼핑이랑 KCPU에서 컴퓨터 판매한 대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원래 오늘 들어올 줄 알았는데 구매결정이 늦어져서 택배 송장번호를 입력 안하고 방문 수령한 사람이나 퀵서비스를 보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송장번호가 있으면 한 15일 전에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돼요. 근데 방문 수령이나 퀵서비스는 송장번호가 없으니까 네이버 쇼핑에서도 엄청 이게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45일 된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받고 45일이 지났다니까. 그것도 몇만원짜리야 몰라. 몇십만원. 백몇십만원짜리. 잠깐만. 언제까지 구매결정 요청하면 되긴 하니까. 오늘 오늘 들어와야 될 돈이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이거 많이로 못 샀습니다. 한 30장인가? 백만원 조금 안되게 샀는데. 한번 볼까? 다시 한번? 얼마나. 도박이죠? 이건 그냥. 아 내일 또 떨어질 것 같아. 아 이건 뭐. 아니. 진짜 이거 요즘 주가가 진짜 그거야. 꽉 잡아 내려간다. 꽉 잡아 내려간다 이거. 총룡열차야. 총룡열차. 여튼. 신풍제약은 일단. 오늘 한 100만원짜리 샀으니까. 내일 보고. 내일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신풍제약으로 갈아타는 거죠. 마이너스를. 지금 에어부산이랑 CJCGV로 마이너스를 때릴 만큼 때려서. 잠깐만. 에어부산. 아 또 떨어졌네. 야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려는 거야 이거? 야 대체 어디. 야 너. 야 이. 야. 잠깐만. 에이. 2055까지 떨어졌어. 아니 이것도 오늘. 저기. 신풍제약 사면서. 제가 좀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일단 신풍제약 먼저 사겠다가 안 샀거든요. 야 2055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봐. 앞에 일자리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야 불과. 이거 언제야? 4000원일 때가. 4000원일 때 언제입니까? 날짜 왜 안 나와? 9월 24일. 9월 24일에 4000원이었는데. 지금 10월. 11월 24일이라 그래. 딱 두 달이잖아요. 두 달 만에 반토목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체감 안 나는데. 만약에 에어부산이. 자기 뭐 종목에. 이렇게 뭐. 3000만원씩 있으라 그래. 일반적으로. 3000만원씩 있으라. 그러면. 만약에. 이때. 2500원에 산 사람. 아 2500원. 3000원에 산 사람. 3000원. 3000원에 산 사람은. 얼마입니까? 3000원에 산 사람은. 4000원일 때 수익이 30%니까. 3000만원. 그러니까. 플러스. 두 달 전에는. 만약에 3000만원씩 샀다면. 두 달 전에는. 플러스. 총평가 금액이 4000인데. 두 달 만에. 지금.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500원 아닙니까? 맞나? 반토막 났으니까. 3000원에 산 사람이. 그러니까. 두 달 만에. 2500만원? 2500만원이. 지금. 예. 코인이. 막. 하루만 이렇다고 하는데. 코인이. 아침에. 이제. 딱 보면. 수익이. 뭐. 플러스. 2000. 막 이래. 근데. 막. 다음날 아침이나. 저녁에 보면. 막. 마이너스 800. 막 이렇다는데. 하루만에. 어?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에. 2000. 2000만원. 플러스. 일 때. 아침에. 8호. 그리고. 저녁에. 다시. 그럼. 하루 2000만원. 본거잖아. 여튼. 어. 지금.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수익이. 막. 플러스. 엄청났는데. 지금. 마이너스. 돌아섰어요. 에어보산. CJ. CJ. 때문에. 여튼. 근데. 이런 상황에도. 지금. 넷마블. 네오. 이즈. 보이잖아요. 오늘 떨어졌어. 올랐다가 떨어졌네. CJ. CJ. 어제. 이렇게 딱 올랐더라고요. 저기. 요렇게 딱 된거. 내가 봤단 말이에요. 어? CJ. CJ. 이제. 이게. 거품 좀 빠졌죠. 거품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거. 변이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요거 딱 보고. 아. CJ. CJ. CJ도 사까 생각했는데. 예. 아. 상하가급으로. 두번 치고 떨어지네요. CJ.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 이게. 더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이렇게. 기대감이 없나봐. 한번 당해서 그런가. 하여튼. 중요한건. 지금 상황에서. 넷마블이랑 네오.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오. 넷마블은.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넷마블은. 이게. 제가 20만원을 팔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저. 이전에 샀어요. 예. 이전에 샀어. 20만원은 전에 샀어요. 제가. 20만원으로 오르기 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 딱 되었을 때. 예. 20만원이 되었을 때. 팔라고. 팔까말까. 팔까말까. 진짜. 예. 그 순간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거든. 진짜 많이 올랐네. 지금. 과거로 돌이켜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었네. 그런데. 그때 컴퓨터를. 주문하러 온. 주식하는 분이. 이제. 넷마블은. 앞으로도 호재가 더 많은. 후반기. 전반기였어요. 그때. 전반기잖아. 2020년 전반기에. 호재가 더 많은 회사라고. 가지고 계시면 될 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 사람 주식 전문가야. 그래서. 가지고 있었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씩 팍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팍. 완전 팍 떨어지더라고. 그 사람 다녀간 뒤에 한 몇 주류에 팍 떨어졌어. 그냥. 몇 주류도 아니야. 그냥. 그냥. 곤두박 치웠어. 지금 곤두박 치웠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15만원으로 회복이 한 번 됐었어요. 15만원에. 어디지. 15만원으로 회복이 된 데가 있었어. 15만원 여튼. 있었는데. 15만원급으로 회복이 된 데가. 여기 좀 있었습니다. 한 번. 언제야. 최근이었나.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 여기. 여튼. 여기. 좀 올라가면 보이죠. 이때. 팔려고 했는데. 제가 20만원에 팔려고 했다가. 안팔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 또 버티자. 그래서 버텼었는데. 좀 더 떨어지더라고요. 이때는 뭐. 이때 11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아.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요게.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게. 근데.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 왜냐. 한 주 다 12만원이야. 이게. 15만원. 14만원. 얼마에 산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여튼. 아. 이게 오르더라고요. 아. 제가 가진 종목이. 아. 90. 이. 네오이즈 랑. 넷마블이랑. CJ 프리시웨이랑. 몇 개 빼고. 전부 다. 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전부 다. 아니. 그 수익이 아니라. 오늘. 저기. 가격이. 어제보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 넷마블이 올라가네요. 근데 넷마블보다 더 대단한 게. 지금. 네오이즈라고 있는데. 이거. 18% 올랐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네. 이게. 이거를 제가 언제 산지 아십니까. 이거를 4만원에 샀어요. 제가 이걸. 4만원에 언제 샀냐면. 이때 산 게 아니야. 이때 산 게 아니라. 제가 주식 한번 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언제 샀냐면. 이게. 이거 한 10년 거의. 거의 한 10년 다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야. 4만원에 산 게 대체 언제야. 이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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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였던 것 같아. 이때 샀습니다. 이때. 이때 쯤에. 아니.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팍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어.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떨어졌네. 네. 아니. 4천원이었어요. 2009년도에는. 4천원. 2008년도에 봐봐요. 네. 4천원이었어. 4천원. 그래서 이게 팍 떨어졌길래. 어. 이때쯤인 것 같아. 어. 되게 오르겠다. 생각을 했어요. 예. 게임에서 하니까. 또. 지금 2012년도. 2012년. 이쯤이면은. 그때 이제 막. 뭐야. 아시잖아요. 뭐. 모두의 마블. 모두의. 해가지고 하잖아요. 어. 그리고 제일 처음에 앵그리 버드라고. 쭉. 피웅. 해서. 다 하는 그런거. 있었고. 막. 한창. 핸드폰 게임이. 이제 막. 현질하게 시작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이. 뭐. 넷마블이든 뭐. 뭐. 네오위주든. 뭐. 게임 회사는. 전부다. 제가 장르가. 총관데도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차승원이. 어. 이검은. 그. CF도 나왔잖아요. 이검은.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참. 마음에 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야. 차승원이. 무슨. 게임 CF를 찍어? 그런 생각도 했었단 말이야. 이때는 연예인들이. 게임. CF 찍는 거. 싫어했어요. 되게. 학급으로 본 거야. 게임 CF를. 근데 차승원이. 그. 게임 CF 찍는 거 보고. 야. 차승원이 저런 것도 찍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왜 개폭락을. 이게 만 얼마까지 떨어졌을걸 이게? 이게 하도 오래. 여기 있잖아. 만 얼마. 이게 만 원 얼마나 떨어졌을 때. 야. 얼마나 빡쳐. 아니 이게 뭐냐고. 이거 네오이즈. 아니 나는 이런 시련 다 겪었다니까. 뭐 요즘 뭐. 뭐 CJCV 몇 년 전에. 뭐 이런 얘기 했지. 아니 10년 전부터 이런 시련을 다 겪었다니까. 그러니까 강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막 떨어졌을 때. 이때 네오이즈에서. 뭐 안내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안내전화 와가지고. 저기. 뭐.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였더라. 뭐 되게 친절했어요. 여자분이. 안녕하세요. 얘 네오이즈. 뭐 어쩌쩌쩌 막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 그때. 이때 한창 편의점 두 군데. 그. 한다고. 엄청 바빴잖잖아요. 아 편의점 한 군데 매출이 1억이 넘는데. 어떻게 해. 미친 줄 알았다니까. 어. 한 곳은 매출이 1억이고. 한 곳은 매출이 6천이야. 어. 알바생은. 두 편의점 합쳐서. 20명이 넘어요. 거의 25명 정도 돼. 얼마나 일이 많겠어. 막. 알바 관리에 막. 어떤 미친놈은 막. 편의점에서 게임 막. 쳐하고 막. 쏘나기가 막. 쏟아져. 그럼 창고에 우산이 100개가 있어요. 창고에. 예. 근데. 진열때 이제 우산이 이제. 30개 정도밖에 진열이 안 돼요. 3, 40개. 그 순식간에 다 팔렸어. 쏘나기가 와가지고. 어. 그럼 손님들이 와서. 아 저기 우산 없어요. 우산 없어요. 그러면. 네. 우산이요? 그럼 창고 가가지고 우산이 봐야 될 거 아니야. 편의점에서 우산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우산이 GP율. 그러니까. 이익률이 50%예요. 50% 60%예요. 삼각깃밥 7만원짜리 하나 팔아봤자. 150만 남거든요. 예. 근데 우산은. 만원짜리 팔면 5천원 남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팔리면. 하루만에 50만원 그냥. 순수익이 50만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산이 쏟아기 오는 날. 우산이 대박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아 근데 갔더니. 쏟아기가 막 떨어질 때. 이제 그때 편의점을 다 갔어요. 갔는데. 아 진열때 우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우산 엄청 많이 시켜놨는데. 예. 그래도. 손님들이. 그냥 알바한테 물어보는 경고도 없잖아요. 그냥 편의점은 누가 물어보니까 귀찮게. 막. 아 우산 없을 때. 어떡하지. 우산에 딱 들어갔는데. 편의점에 진열때 우산 없으면. 아 거기 없잖아. 그럼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편의점. 이제 알바한테 손님들이 와서. 아 저기 우산 없어요? 우산 없어요? 예? 우산?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이지라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그렇게 바쁜데도. 그렇게 바쁜데도. 그거 계산하고. 뭐 터치하고. 계산하고 터치하고. 계산하면서 게임하는 양아치 쓰레기 새끼들 있잖아요. 와. 그래서 내가 빡쳐가지고. 야. 너 참고고사 있는 거 봤냐? 그러니까. 어? 안 봤는데요? 와. 그리고 옆에 딱 봤더니. 지가. 폐기도 안 난 도시락 있잖아요. 그거 폐기 강제로 찍어가지고. 그거 쳐먹고. 폐기도 안 난 도시락을 그냥 처음 배고픔 그냥 쳐먹고. 그 도시락 먹으면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로 하다가. 깨끗하게 비닐만 버리는. 그 재활용 봉투 흰색 있잖아요. 거기다가 툭 던져놨더라고. 음식물 그 쓰레기. 그 반대로 뒤집혀가지고. 비닐에 다 묻어있고. 우와. 칼로 찔러버리고 싶다니까. 아니 진짜 망치로 대가리 찍어버리고 싶다니까. 진짜. 그래서 표정도 병신같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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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랄. 그냥 머리카락에 머리. 아. 진짜 편의점에 신선됐다니까. 내가 진짜. 내가 그걸로 10년을 견뎠어요. 그 새끼 머리카락을 잡고. 저기 편의점 그 카운터 모서리에다가 막 찍어버리고 싶어. 진짜. 참고. 그러니까. 참고에 딱 뿌린 거. 우산 100개. 100개 넘게 있는 거야. 와. 진짜 편의점 오래한 사람들이 신선 이유가 다 있어요. 뭐 저보고 성격 뭐 급하다고. 다 했지 웃기고 자빠졌네. 저 전에 모던 바 있잖아요. 모던 바 할 때. 바텐들. 바텐들 얼마나 속석입니까. 일주일이라고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일주일 딱. 일한 번돈으로. 이제 해운들이 휴가 가려고. 일주일 둘이 나와서 일주일이라고 딱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해요.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말썽 썩이는데도 저 욕 한 번 한 적 없고 승질 한 번 한 적 낸 적 없고 핸드폰 한 번 집어던진 적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하면서 핸드폰 세 번 집어던졌어요. 와 그 정도라니까 진짜. 저 군대 전역할 때 친구들 모여서도 군대 전역할 때 후임병들 한마디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한 말이 다 그거야.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참을성 하나만큼은 진짜 되어올만하다고 후임들이. 저 전역하는데 좋은 말만 해주더라고. 영 뭐라고 있는데 걔가 작업하시는 걸 봐도 그리고 이렇게 참고 생각하시는 걸 봐도 저한테 사회에 나가서 뭘 해도 성공할 분이시라고 진짜 나중에 한 번 지켜보겠다고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일어나서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 진짜 작업 같은 거 할 때 보면 머리 쓰시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연등시 가서 혼자 공부하시는 거 보고 진짜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진짜 나가셔가지고 이 정도로 노력하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성공 못하시면 진짜 바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도 꼭 전역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시간을 아꼈었는데 군대에서 그때 이제 한창 컴퓨터 제가 9990번입니다. 그때 이제 키보드 타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15분 시간 남잖아요. 만약에 근무자 신고까지 15분 시간 남잖아요. 그럼 연등시 그럼 PC 그 당시에는 사이버 교육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지고 한컴 타자 연습을 열어서 15분 동안 한컴 타자 하고 뛰어갔습니다. 10분도 아꼈었어. 제가 군대에서 그리고 항상 건빵 주머니에 있는 책을 갖다가 찢었어요. 책을 책을 다 20장씩 10장씩 찢어가지고 그 건빵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빼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삽질할 때 삽질할 때 삽질하기 전에 건빵 주머니에서 이제 뭐 국사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다 그렇게 공부했어. 영어 보고 영어 단어 이렇게 몇 개 한 다섯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튜던트 학생 이렇게 하고 다시 놓고 스튜던트 학생 스튜던트 하면서 삽질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영어를 지금 저 뭐 미니카 영상 같은 거 보면 스펠링을 보고 잘 못 읽어요. 예전에 뭐 컴퓨터 보면 사일런티를 슬라이언티라고 막 읽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영어를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알려주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스펠링을 보고 그냥 외웠습니다. 갤럭시 같은 거는 뭐 GALAXY잖아요. 그래서 GALAXY 그러니까 더 어렵게 외웠다니까요. 그 당시에 아니 이걸 뭐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스펠링 보고 영어 뜻을 외웠어요. 독해는 겁나 잘했어요. 독해는 겁나 잘했어요. 왜냐하면 뜻은 다 알아. 근데 읽을 줄은 몰라. 왜냐하면 그 읽을 방법을 알려주는 애가 없거든. 뭐 제가 뭐 군대도 뭐 일방 부대 나왔습니까? 어? 겁나 깡팽 같은 애들만 있는데 뭐 우리 부대 이랬어요? 근데 저 유병소 통과할 때 W병맹고 이든병 때 어? 유병소에서 이 뭐라고 병장이 있는데 아 또 경상도고 막 이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뭐 문신이나 이런 거 문신이나 뭐 이런 거의 반조폭인 애들 그런 애들이 다 왔어요. 유역 때 조교였습니다. 그죠? 그 유병소 통과하는데 딱 보더니 이 개시아께들 다 축제한 시발놈들아 위병소 통과할 때 그 말 처음 들었다니까? 그리고 샤워실에서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옆 소대 우리는 작아가지고 뭐 형 아저씨 안해요. 옆 소대라고 옆에 소대 그 체력소대에서 와가지고 그때 이제 병장 한 3,5봉 됐나? 키 뺏어 말라가지고 키 겁나 큰데 그 병장이 아마 그 유격 그 장애물 그거 있잖아. 이렇게 뭐야 그 다람쥐처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하다가 그 시의자 모양 그 넘어가는 거 그거 하는데 그거 겁나 빨리 잘하거든요. 그 뺏땅 말라가지고 오더니 나한테 이딴표 때 샤워실에서 얼어있으니까 그 그 뭐야 그 세면도구 들고 야 아 씨바야 너희가 뺑이들이냐? 아 개시아 존나 이렇게 생겼네 이러더니 그 지가 뭐 거품샤워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걸 볼 때 다 샤워 비비더니 아 아 군대장 누구냐? 그냥 영화 그 조폭영화에 봤던 그런 아이 그 깜빡있잖아요. 교도소 아이 그런 데였다니까 거의 아 저 맨날 맞았어요 아 진짜 옛날 저기 군대 80년대 군대 다녀온 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루라도 안 맞으면 저기 불안해가지고 잠이 잠잘 때까지 불안했다고 차라리 아침에 맞으면은 아 오늘 아침에 맞았으니까 저녁까지 속이 편했다고 아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 아무 잘못도 안 해서 저녁 9시까지 안 맞잖아요 아 그리고 엄청 불안해요 결국에는 꼬투리 잡아서 때리더라고 예 그냥 DP DP까지는 아니고 뭐 DP처럼 그래도 저기 DP 그거 완전 생냥아치잖아요 DP 나왔던 놈은 예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기 그래도 그 좀 험하고 했어도 어 의리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예 병장들이 상병들이 어 절대 뭐 이등병 뭐 가족사나 이런거 안 건드렸어요 만약에 그런거 건드리려 하면은 최고고차 아니 우리 부대는 병장에 병장 때렸다니까요 아니 그게 없어 저기 뭐야 말년이 없어 왜냐면 아니 저녁 일주일 전까지 저기 교육 투입되기 때문에 말년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일주일 저녁 한 달 남긴 사람이 병장 2호봉도 패고 그럽니다 여튼 지금 네오위주가 뭐 쓸데없는 군대 얘기 갑자기 했는데 예 재미없진 않죠 저는 군대 얘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자애들도 제가 군대 얘기하면 재밌어요 군대 얘기가 재미없는 군대 축구 얘기가 재미없는게 아니라 그냥 재미 니가 말을 재미없게 해서 여자들이 재미없게 하는거야 저 여자만두서 군대 얘기 이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기 뭐 초등학교 동창 만났는데 막 그 막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어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수용소 실습이 있어요 예 뭐 정기구문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들 엄청 재밌어요 어 축구 얘기도 축구 얘기도 이제 남자들이 기준으로 재밌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지 여튼 이 네오위주가 지금 뭐야 뒤약 켜놨네 네오위주가 아까 18%였는데 조금 떨어졌네요 야 오늘 거의 상한가급입니다 거의 야 확 올랐습니다 네오위주 야 오늘처럼 이렇게 다 떨어지는 그런 그런 장에 야 16%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군대 얘기를 했어 여튼 그때 네오위주 만 얼마 때 그때 전화왔던 여지우한테 막 짜증났어요 제가 막 아이씨 막 승길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 자기는 되게 친절하고 뭔가 정보를 알려주려고 전화했는데 짜증내니까 아 아 열받잖아요 그 여자가 알았어요 팍 끊어버렸어 그 여자 그 뒤로 전화 안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네오위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아 이거는 뭐 네오위주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저 금호건설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건설 그건 금호건설 이런거는 그냥 놓은거지 신경 아예 안습니다 제가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 오늘 거의 최고상한가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봐요 요거 전에도 한번 이렇게 팍 올랐네요 한번 한번 올랐네요 왜 야 이거 파라데안 타이밍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도저히 요즘 뭐 수익이 안 나가지고 요즘 너무 마이너스니까 한번 요거 한번 봐보세요 내일 또 오를지 모르죠 내일 오르려나 여기에는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두번 오르지 않나 그렇잖아요 연속으로 두번 오르잖아요 아무리 연속으로 두번 올라 한번 오르면 한번 오르면 연속으로 두번 오르더라고 아무리 안 올라도 넷마을 볼까 아 넷마을 아니구나 여튼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네오이즈가 또 플라시 6%야 어제보다 플라시 6% 어제보다 어제보다 예 물론 저는 이제 4만원에 사가지고 이거는 뭐 별로 의미 없지만 아니 뭐 4만원에 산게 뭔 의미가 있어 예 반토막 거의 반토막 나가지고 근 거의 한 몇 7 8년 9년을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총수익이 엄청나게 떨어지는거 조금은 막아줬어 조금은 게임회사가 지금 왜 그러는거지 뭐 특별한게 없는데 왜 그러는거야 이거 이거 도박 도박판인가 지금